충북 제천 복합 스포츠 건물 화재 참사 현장 주사에 착수한 합동 현장 감식팀은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을 집중적으로 감식했습니다. 현장 감식팀은 1층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이 건물 1층 필로티 구조 천장에서 보수 공사 중이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이 잇따르자 발화 지점이 천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발화 지점을 천장 배선이나 주차 차량, 주차장에 있던 대형 LPG 가스통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.